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애토미의 디바 크라운 마스터 신정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크라운 마스터 디바 아토미 신정임. 네, 이쪽은 제가 돈을 주고 고용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팬들 여기요. 그래서 제가 안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 인도네시아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인도네시아를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예전에 저 보셨던 분들 반갑지 않으신가요? 저는 원래 애토미를 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치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있나요? 어떤 분이 있나요? 어떤 분이 있나요? 어떤 분이 있나요? 대부분의 분은 제가 춤선생인 줄 알아요. 많은 분이 생각해요, 제가 춤선생인 줄 알아요. 춤이 좀 되는데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제가 춤선생인 줄 알아요. 한번 볼까요? 음악이 없다. 자, 간다. 제가 꼭 이끌어. 이렇게. 네. 아니, 처음이라 좀 앉아있기가 그러실 것 같아서 분위기 업 한번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3과 재생을 가르치던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에 비싼 Atomi, 제가 지급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때 Atomi 화장품 한 세트를 사서 쓰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계속 사서 쓰다 보니까 그니까 스폰서님이 저한테 계속 seminar 가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pakai produk itu dan ternyata sponsor suatu hari bilang ke seminar, yuk! 제품은 좋았지만 이런 네트워크는 싫어했어요. 제가 sangat menyukai produknya tetapi 제가 benci, sangat benci banget dengan yang namanya MLM. 제사도 교체해 주셔서 cela 지금 그래서 제사도US에 있는 것을 올릴게요. 제사도 교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스폰서님이 차에 우리 교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폰서가 몇 번 안되는 거죠. 네. 이제 해무힘을 먹기 시작했고, 아, 해무힘을 먹기 시작했고, 해무힘을 먹기 시작했고, 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 먹고 쓰다보니까 어느 순간 제 통장에 수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제 고민을 힘들어하고 스폰소가 안 가능하겠다는 스폰소가, 수당이 들어오니까 다시 세민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베 iron, 스폰소가 완전히 så citrus 하賢을 먹기 시작했고, 수당을 받았다 보니까 안cial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민아장에 저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장에 저도 왔었습니다. 들어보고 나서, 이걸 안 하면 손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텀이 사업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미쳤어? 그렇게 많이 돈 벌면서 왜 다당개를 해? 그러다가 집 날아갈 수도 있다. 저라는 웬만한 분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딱 두 명만 열심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스폰서였어요. 그리고 박항길 회장님이셨어요. 저랑 같이 살던 저희 딸도, 저희 남편도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돈도 많이 벌고요.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이혼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혼 안 당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 안 당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안 당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Atomi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Atomi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품을 전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Atomi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crown master가 됐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한 거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뭘까요? 뭐예요? 댄스 뭐예요? 댄스 네, 그거 아니고요. 안 그만둔 게 가장 잘한 거더라고요. 제가 안 그만둔 게 가장 잘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그만두지 않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지 못한 거에요. 우리 회사를 창업하신 박항gil 회장님의 강의 속에 열종을 얻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수익을 얻고 제가 계속 듣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절 당할 때마다 이런 seminar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왔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근처에 제가 계속 끊을 수 있었어요. 제가 계속 끊을 수 있었어요. 제가 계속 끊을 수 있었어요. 회장님 강의 듣고 seminar장에 빠지지 않으면 연봉 4억이 넘는 크라운 마스터가 된다고 하는데 하실래요? 해실래요? 하실래요? 그렇оров 네. 괜찮아요? 에토미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아 아직 쉬운 단계가 아니시군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세미나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이 애터미는 쉬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강의하는 강사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 그때 나는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겨내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꼭 이겨내시고 성공자가 되십시오 성공자가 되니까 아 예 박수 치세요 예 silahkan tepuk tangan katanya 성공자가 되다보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달달이 3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sekarang 제가 제가 지원을 도와주신이 30 juta 루피아 per bulan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어르신 제가 정말 즐거웠어요 작년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고 1억을 저희 남편에게 쓰세요! 라고 용돈으로 줬어요 tahun lalu, 제가 크라운 마스터가 제가 트랜스퍼드 1M kepada suami saya 저희 남편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불렀어요 소현 엄마 소현 엄마 소현 엄마 이렇게 불렀었어요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뿐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sayang, cantik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에서 하트가 떨어져요 제가 일어나면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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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입장은 제가 목소리로 눈에 띄고 이렇게 성공자가 되다보니까 제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익 제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더라고요 제가 꿈이 있습니다 제가 꿈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모델이 돼서 에텀이 오롯에서 자선 패션쇼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패션쇼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기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을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도구가 에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도구 에텀이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음껏 쓰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엄마는 돈 떡에 올랐냐고 저를 구박했던 저희 딸과 같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누굴까? 라고 계속 쳐다보시네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angkat tangan 소현 네 정말 가족이 같이 하는 멋진 일입니다 Atomi adalah 비즈니스 yang luar biasa dimana sekeluarga bisa jalani bareng-bareng 여러분이 가족의 대표로서 멋지게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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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까지 이어지는 SUCCESS ACADEMY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확 잡으셔서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SUCCESS ACADEMY sampai besok ya jadi teman-teman hadir sampai besok dan semoga kesempatan ini bisa kita semua ambil 확 ya ambil dengan 확 오늘 오신 분들 모두 환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a selamat datang semuanya yang udah datang SUCCESS ACADEMY hari ini terima kasih 자 d. невозможно ES 2 4 4 5 5 9 10 10